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거 알려주시려고 했던거야? 깨버렸지 뭐야?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 라운지 도서관 세탁실 사무실 아, 이거 PC! 전자자물쇠로 잠긴 문 다이아몬드문 아, 나 좀 저기 좀 가자 어, 얘들아 난 시계탑 좀 가자 나 여기 USB 없어 어, 뭐야? 아, 그래 나 USB 없어 여기 USB가 없어요 진짜 미쳐버리겠니? 저거 나도 조라하자 총총 어? 아, 총알도 없는데 아, 총알도 없는데 너무 애처롭다 아주 애처로 빽빽빽빽 ?" ㅋㅋㅋ 손들어라 로 Santo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경찰이 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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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나 진짜 저 양반 어떡하니 저 양반 저거 아 진짜 맘에 안드는 양반 저거 USB 여기 어디 없나? 누가 떨어뜨린거? 갔다 아 우리 박대양원입니다 영원님 안녕하세요 다시 오는거 같은데? 어? 가셨나? 어딨는거야 이사람 아 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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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 또 있어? 이거 뭐야 휴대용 금고 아 인벤토리 가득 찼습니다 어떡하지? 아 인벤토리가 가득 찼습니다 아 버리십쇼 휴대용 금고지 검사 아 이거 또 그거야 되잖아 그.. 그거야 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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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쟤를 찾아야 돼 얘였어 얘였어 다시 딴 딴 딴 딴 딴 아 이제 세개 아 아 얘구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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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딴 아 아 딴 딴 딴 딴 딴 아 뭐였지? 얘였나? 아 아 아 아 얘였어 아 얘였어 얘였어 아니 할 수 있어 나 내 머리를 난 내 머리를 미쑤니다 예 예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뭔데 이거 아아 야 이게 여기 있었어 오우 오우 야아 이 깃도 여기 있었네 음 그러면 잭 뭐야 잭 잭 잭 어어 아 그 돌리는 거 하 이제 근데 거기가 어디지? 흐흫 흐흐흫 서쪽으로 가는게 빠르다고요? 여쩍 저쩍 짜아 쩍 서쪽이 이쪽이잖아 밑으로 가야되나? 서쪽 사무실은 밑엔가? 아 밑에구나 서쪽 사무실은 밑입니다 한방이 왔죠 나 뭐 안먹은거 없지? 여기 으! 야이 진짜 빠졌으면 쓰러져라 아아 총알도 없는데 미쳐버리겠네 하아 진짜 쏘글놈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이제 뭐 뭐 먹어야 되나? 아 이제 쇼핑하면 되는겁니까? 라이프 필요없고 이거 뭐야? 필름 필름 필요없어 아까 그걸거 아냐 백구 백구 역시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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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형 온거야? 203 이거 뭐가 있네 203 멍청이 아이고 으으읍 쎄 으이구 하... 또 이건 뭐야 이거는 가져가야겠지? 208 209도 샷건총알이예요? 그래 다 열어봐 2. 0. 9 아잇 뭐야아 아 진짜 아잇짜 왜 그래요 어이 저 병원이는 왜 그래요 진짜 허허허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아아 열마만에 으아 됐어 됐어 또 뭐야 이거 필름 필요없고 필름 필요없고 이거... 이거 뭐지? 화약인가 저거? 화약 됐어 일단 냅둬 필요없어 이제 나 어디가냐? 근데? 다했잖아 할 거 다했잖아 아 나 저기 좀 보내주세요 네 나 제발 보내주세요 거기 좀 네 동쪽 사무실 취조실 취조실들 안가봤나? 잠겨있었나 여기? 어? 열쇠가? 여기에? 이거 어떻게 가 여기? 하약? 하약 먹을까? 솔깃해 겁나 율궁이 겁나 귀 얇어 어어 조합할게 있었구나 나 일단은 이 열쇠 먹으러 가야돼 뽈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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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 근데? 나 여기 언제 왔었나 내가? 내가 여기 언제 왔었지? 어? 이렇게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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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이렇게 이케 이케? 이렇게 이케? 이렇게 이케? 이게 내가 갔으니까 이게 표시가 있을 거 아냐 설마 안 갔는데 이 표시가 있겠어? 아 여기 아까 사다리에서 떨어졌던데라고요 여기가? 아 진짜? 근데 저기 어떻게 가? 여기 아 это 하핰 우리 이제 길은 알려줘도 될까? 이쯤 되면.. 이제 그러자 우리 이제 길은 서로 그거는 인정 서로 아 깜짝이야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내가 못갔던 길 말고 이런 길 정도는 GPS 찬스하게 그게 이제 보는 분도 덜 답답하고 그럴거 같애 그니까 뭐 어디로 가세요 뭐 하세요 이거보다 아니 근데 일단은 나 지금 가고싶은데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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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것도 서쪽이죠 이쪽이죠 뭐야 쟤 여기로도 나와 뭐야 쟤 홀도 나와 아 대기실 쪽 이쪽 이쪽 어이 근데 쟤 뭐야 여기는 성역이요 너 따위가 오는 데가 아니야 여긴 성역이요 띠리디딩 띵 아 대기실이면 위층이구나 중요한거는 말이죠 레지던트 이블 바이아자드 시리즈는 그지기가 아닙니다 공포게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아니잖아 아 여기 맞아요 여기야? 여기서 경비사무실로 해서 위로 가면 되나? 아 그래 여기가 아니었다고요? 여기 아니었다고? 여기 맞는거 같은데? 아니구나 여기 휴게실이구나 여기 휴게실이고 여기가 앉아있어 anom단다 여기가 아닌거 같다 여기가 아니라 미용하러 가면 여기가 여기받자요? 아 그레이트 그레이트 어? 저기 뭐 있었는데? 여긴 나가는덴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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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2층 어디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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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올라가자 다시 올라가자 2층이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케이케 이케이케? 이케이케? 여기서 내려가면 돼요? 저기 저기 여기였어 여기였어 아잇 총알 없어 백원짜리 오만원 세고 왔다구요? 백원짜리로 대박 아이고 아이고 내가 여기를 안 들어갔었어? 미쳤나봐 아아 이건 다 썼네 왜 왜 유튜브 말고 카카오티비 간대 흐흐흫 아 유튜브가 더 느려서? 담배 안보를 흐르르 백원 백원짜리로 사갔어요 누가? 대박 아아아아앙 하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아아아 자 이제 클로버 다 먹었죠 이제? 아이고 진짜 힘들다 힘들어 이거 화액도 챙겨갈까? 아 몰랑 누님 저 가요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형님 아 아 내가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돈 드린다구요 아 나 진짜 나도 먹고살자구요 일단 나갑시다 아 형님이 나를 먼저 쳤자네 아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파라 자 봅시다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를 봐야돼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가 어디있어 근데 클로버 여기 기록실 클로버 아 그 탄약 뭐야 화약이요? 뭐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클로버 아 아 이거 열쇠 아 그런건 얘기해도 되는데 아 좀 애매하죠 아 그럼 뭘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말하지 말라는거야 그런거 있잖아요 아 섬님 저 뒤에 문 있었어요 그런식으로 뭔가 그니까 제가 거기까지 갔는데 뭘 못본거야 놓친거야 어 고럴때는 어 섬님 뒤에 문 있었는데 한번 들어가보죠 뭐 이런거 있잖아 알면서 괜히 모르는척 하면서 응 한번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뭐 그런거 아 진짜 눈물난다 응 그런거 대충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이제 다음에는 어디 뭐하러 가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에 쓰여요 막 이런거는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문이 있는데 이게 이게 클로버 이게 이제 만약에 클로버 문이었다 근데 내가 아 나 클로버 문 찾아야돼 클로버 어딨어 클로버 여기서 딱 지나갔어 어 방금 섬님 클로버 본거 같아요 그런건 괜찮다 아 같이 하는거잖아 게임은 그죠 그런건 괜찮다는거지 근데 이미 다 하신분이 모든걸 다 알고있는 상태에서 전지적 시점으로다가 고거는 이제 어디로 가야됩니다 그 아이템은 어디에다 쓰셔야 됩니다 막 이런거는 재미없잖아 그런얘깁니다 그렇죠 보드판에 뭐 있었던거 같아요 뭐 그 그것도 괜찮 근데 내가 심지어 거기 들어갔었어요? 난 그것도 몰랐어 내가 들어갔는지도 어 내가 들어갔는지도 몰랐어요 아 들어가서 템정리만 하고 왔다 아 그랬구나 아 그런건 얘기해주셔도 돼 이제 안그러면 제가 또 이제 두바퀴 세바퀴 계속 이제 헤매는거니까 에에에에 그런소리 많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싸이 닮았다고 해주셔서 아 여기 아니잖아 아 이제 좀 외울때도 되지 않았냐 어? 인간적으로? 길좀? 여기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어? 여기 돌아가면 뭐가 나오고 이런것쯤은 이제 외울때도 됐잖아 왜 아직도 못 외우고 있는거야 어? 이거 뭐야 무기고 무기고는 PC를 열어야 되잖아 이거 못가잖아 어? 뭐야 깜짝이야 이 자식아 여기도 왔잖아 수도 없이 왔었잖아 여기도 수도 없이 왔었잖아 여기도 저장할라고 왔지? 다 알아 어? 화약 화약먹으러 왔어요 저 화약먹었구용 흠흠흠흠흠흠흠 기록실 로 갈려면 리셉션이 뭐야 리셉션이 리셉션이 어? 흐흐흐흐흫 메인홀 잠깐만 아유 아냐 아유 자자자 메인홀 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가든가 작전실? 지금 기록실을 갈거란 말이죠 저는 어? 그럼 이렇게 돌아서 흐흐흫 아 승질이 나버리네요 그죠? 리셉션 서쪽 사무실로 해서 서쪽 사무실로 해서 서쪽 사무실로 해서 자 다시 여기는 서쪽 사무실이고 리스.. 리셉션은 여기잖아 여기가 리셉션 리셉션에서 나갔어? 어? 으으으흐 됐다 이제 이제 안 놀란다 이 자식아 아이고 하아... 어! 드디어 찾았다 하하핳하하하... 아오오오오오... 드디어 찾았다아... 내가 이거 먹으러 왔지 내가... 부금 틀지마!! 이건 날려줄라니까 긴장되는 북음 틀지 말라고 이 자식들아 아이 참 아프잖아 종아리 없잖아 아아 왔다 헬 왔다 헬 우와 미쳤어 야 너 점점 세지냐? 와 저 왔다 헬 아아 진짜 총알도 없는데 지금 그쩝 헥 오 너무 아파요 죽을것 같아요 지금 내 생에 또 이렇게 아빴던 적이 있었나 싶을정도로 무지하게 아픕니다 지금 아, 드디어 돌린다 아이고 하아 이거 뺄려고 이거 뺄려고 내가 아아 아이고 네스 어? 뭐 뭐야 끝까지 밀어도 돼? 하나 더 밀어 이제 형님 오셨어? 아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걸 다 밀을 수 있나? 너 힘 세지? 부금 틀지마 형님 소리 들으셨소? 이 멍청아 이 멍청아 이 멍청아 아 여기 사다리 있었구나 여기 사다리 사다리 있었는데 내가 더 멍청이었다 아휴 나왔다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이제 시계딱 간다 나 시계딱 간다 얘들아 뭐였어 방금 수리계획 오케이 헤헤헤헤 내가 딱 가져왔지 아이고 내가 딱 가져왔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너무 좋구요 너무 좋구요 준비된 자 아닙니까 준비된 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런 시부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씨부래! 진짜 내 욕 안할라 했는데 진짜... 저기 또 뭐 껴야되잖아 지금 아... 짜잉나 하... 진짜 난 준비되지 않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난 준비되지 않았다 사다리 사다리 어딨어 여기있다 사다리 위에 있나? 어?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먹어 어? 어 또 뭐야 소형기요오오 얘를.... 저기다 썼다 여기다 썼다 할 수 있나 보다 난 준비됐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힣헣시브레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 난 준비되있다 기으!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도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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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이제 돌아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도라가니께 잠깐만 저기 문이 열려있네 도라가니께 아 근데 나는 인간적으로 여기서 와서 다이씨 한번도 안만난거 알죠? 야 야 내 총알 저거 가져가야되는데 나 설마 이거를? 또 빼? 설마? 이는 지금 돌아가고 얘를? 그러면? 다시? 빼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완벽하네? 아하하하 아이고 저거? 아아아아 댕댕댕 아하 우리 총이 미쳤어요 이것을 보내줄지 못해. 됐다 됐다 어이 깜짝 와 이거 모자 벗겨지는 거 예술 나 뭐 안 먹은 거 있나 혹시? 허옵 오마이 허옵 허브 가져가야지 오마이 허옵 인 마이 쏘올 갑자기 살아날 수도 있어 또 렐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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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쿵쾅거려? 저기요 밤에는 좀 조용히 해 주실래요? 왜 나 쿵쾅거려가지고 우와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나 여기가 어딘가 근데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가 여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또 근데 나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다시 음 주차장을 가야해 어? 아이 또 살았어? 헌생하셨어? 아 그러면 이리로 그냥 내려갔으면 됐나? 어이구 형님 여기 계시네 아..이구 형님 여기 계시네 도 hey 책보러 오셨어?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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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야! 점프가 안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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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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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형님 죄송해요!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빗겨 형님! 아니 저기 뚫려있었어! 아야! 와...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원통해서 내가 못살겠다 내가 거기가 뚫려있을 줄이야 점프도 안될 줄이야 아니 야! 경찰이나 돼갖고 그걸 점프를 못하냐? 진짜 인간적으로? 저장하시구 자 이제 주차장을 갈겁니다 동쪽 사무실 통해서 간다구요? 여기서 비상탈출로 일로 가야되나? 어? 여기 관찰실도 가야되는데? 클라바 경비사무실 여기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되네요 그죠? 그죠? 이쪽으로 가서 우리 동쪽 가서 거세기 먹고 이렇게 해서 경비사무실에 가면 되지 경비사무실에 가면 되지 그래 그래 아 우리 병고님 GPS 너무 완벽하구요 저 아직 살아있냐? 아잇 깜짝이야 아잇 자 이제 뭐야 여기 맞아? 나 제대로 온거야? 응 제대로 왔네 여기서 발전실 가야되잖아 Mmmm 맞나? 아닌데? 발전실 아닌데? 어디 가야되지? 진짜 그냥 얘네 왜 왔어? 또? 아 나 진짜 아 진짜 아잇 진짜 많네 여기 애들 이거 여기 아니잖아 이거 바이오하자들입니다 유치장? 아 유치장 맞아맞아 유치장이지 아 우리 역시 내비는 병건 내비 고맙습니다 와 길치인 왓썹에게 정말 완성맞춤이지 뭡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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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힘들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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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아 이걸 또 맞춰야돼? 빨빨빨빨빨빨빨들 아 돌리는거야 뭐 돌리면되지 깨짓거 띠디디디디 잠깐만 여기서 온게 얘네 둘한테 다 가야된단 소리잖아 그죠 이거 끊어져 버리는데? 계판인데 지금? 오우 어 일단은 얘한테 왔어 일단 얘한테 왔어 아... 그리고 얘도 이제 가야돼 근데 여기서 끊어진단 말이지? 어? 어? 안 끊어지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끊어지는 게 아니었구만 난 끊어진 일인 줄 알고 내가 또 이런 거 잘하자네? 고아원과 관련된 소문을 어? 엄브렐라가 후반자라는 게 우연같지 않아 보이네 엄브렐라에서 설립한 새로운 장학재단 인터뷰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특히나 건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G 바이러스를 알고 싶어요 사람들은 소문에 의하며 이 도시에서 생겨난 저 빌어먹게 생긴 싱크홀은 귀사의 치아 연구실과 이어진다고 하다구만요 연구실? 연구실 아휴 어? 뭘 바꾸기야? 벤의 메모 벤의 메모 니가 가진건 이게 다냐? 더 없냐? 아이 진짜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야 난 도망가면 되지 내가 쏠라그랬는데 행님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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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루루 두루루루루루 하 형님 형님 저기 형님 월요일까지 드릴게요 형님 월요일까지만 형님 형님 왔다 왔다 왔다아아아아아 우리 누님왔다 누님 우리 누님 아유 우리 누님 당신을 구해주는 것만이야 이번이 두 번째라고 그 하나하나 점수 내고 있을 줄이야 이거 무슨 게임 같은 게 아니라고 농담이겠지 여기 애들은 도저히 죽질 않아 아직도 안 죽었어? 죽었어? 터져 죽었어? 겁나 쉽게 죽네 너는 어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지? 아마 복부인 누님 이 누님이 큰 손이십니다 벌써 4시 11분이야 와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왔다 그쵸? 자 새로운 세상에 가서 마무리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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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다 더 어 분다 더 야 나도 기억을 에이다와 대화하기 대화 대화합시다 아 이제 챕터 1 끝냈다고요? 이게 챕터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당신이 찾던 정보요? 아쉽지만 아니야 걔는 성공하지 못했어 정확히 뭘 찾고 있는 건데? 이 난장판을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한 정보지 당신은 뭔데? 세상을 구하기라도 하려는 건가?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마빈 경관과 약속했어 행운을 빌지 아 야 챕터 3까지 있다구요? 근데 그중에 하나 한거야? 그나마 챕터 5까지 있는게 아닌게 어디입니까? 아 그래도 깼다 못깰줄 알았는데 깼다 롤롤롤롤롤롤롤롤 깼다 엉망이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애가 너무 산만하지 이런 애가 어떻게 경찰이 됐나 몰라 산만해가지고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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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보기만 하는거지? 나 가야돼? 종알 진짜 괜히 기다렸네 움직이지마 해체려는거 아닙니다 꼼짝말라고 했어 그냥 지나가는겁니다 무기는 내려놓으시죠 거기나 그러겠지 단정 뒤돌아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도록 해 딸이 좀비야 따님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내 딸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무기를 버려 안돼! 잠깐! 물러서세요 정리되기 전에 제거해야되니까 제거라고? 쟤는 내 딸이야 에이다 그냥 둬 안 무는데? 엄마? 우리 아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니 아빠 그래 엄마 아빠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아직 완전히 변이 안됐나봐 저 밖에 빌어먹을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봐 당신 경찰이잖아 뭐 좀 알고 있겠지 어쩌다가 이렇게 된거야 우리 착하고 예쁜 딸이 엄마 엄마는 자고 있어 아가야 우리 딸도 이제 잘 시간이야 아빠가 지워줄게 내 인마 진짜 저러다 물리지 이제 그냥 가 그냥 우리끼리 있게 해줘 이봐 나 역시 진실을 모르긴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쐈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그 배우를 저지하고 싶고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게 내가 경찰이 된 이유니까 내 임무는 엄브렐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목숨을 걸어야겠지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나도 함께 하겠어 거의 뭐 어 이현급이네요 조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 저장하고 마무리할게요 저장 어딨어 저장 저장 총포상 어? 뭐 또 아 긴 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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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이형 아 이거 조합대? 안 돼구요 얘랑 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두 칸 쓰네!? 스으으 fim 이 자식들이 아니 인벴을 늘리면 뭐하냐고 툭 두 칸을 쓰면서 엉? 이게 어떻게 장착한다 했지? 어? 이? 장착 돼 있는데? 장착 아 별개에요? 그럼 얘를 던지고 싶을 때는? 던지고 싶을 때 이 누르면 되는 거요? 스페이스가 던지는 거요? 아아아 나 아까 이거 던질려다가 못 던졌잖아 엠브레일러 아이디어 들어봤어? 비밀리의 생물무기를 만드는 제약회사야 인간을 쉽게 죽이지 않는 괴물로 바꾸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지금까지 봐온 끔찍한 것들을 그걸로 설명이 되는군 근데 저 칼질도 아직 잘 못해요 중요한 건 내가 네트워크인 바이러스 살포사건의 책임있는 엠브렐라 직원이지 귀하자를 막을 거야 레이디 버스트지? 위험한 건 위험한 건 눈이 먼저 고맙기도 해라 아 이제 챕터2가 이제 이 하수도 시작이구나 아하 이거 먹을 거 없나? 비켜 하수도는 시에서 관리하잖아 어떻게 당국도 모르게 이런 시설을 마련했다는 거야? 미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니까 엠브렐라가 오랫동안 라쿤시트를 지배해왔대요 좋아 총 너무 좋고요 이것저것 정말 더 합칠 수 있는 거였잖아 저 힐이 에어 우와 크로코다일 아 크로코다일 아 엉덩이가 간지러 잠깐만 잠깐만 아 엉덩이 아 엉덩이 근지러 잠깐만요 아야 하수도에 들어오니까 아 엉덩이가 너무 근지러 아 간지러 아 진짜 아 나 엉덩이가 근지러 아 보지 말아요 나 엉덩이 좀 긁고 보지 말아요 아 진짜 누님이 너무 배려가 없으시다 아 왔다 왔다 하하 아니 근데 얜 도대체 어디 쓰는 거야 이 신보인가 그거 드디어 신보를 찾았군요 음 음 도대체 어디 쓰는 거지 자 일단 저장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